내가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내 앞에 피의자로 나타나지 말라고 나 가혹한 검사라고 무죄든 유죄든 흥봉이 넌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을 거야 근데 돌지할 사람은 검사님밖에 없고 왜 나의 납신을 하지 마 할 거예요 who's gonna bury me who's gonna bury me 검사님이 내 편이라는 거 현재 나에게 유일한 동화줄이라는 거 who's gonna bury me ụ